전주는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칠 것이냐 노래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. 이게 기타가 왼손 코드 잘 잡히고 오른손 포커실브가 손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두 개를 같이 하면서 노래를 하는 이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손에 많이 익어야 그 다음에 치면서 노래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을 하셔야겠죠. 그 다음에 D-7, E-7 여기를 이렇게 전해주세요. D-7 그 다음에 C-7 그 다음에 D-7 이렇게 반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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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